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어 미안해요 어떻게 하는거죠? 할 수 있을거 같은데? 그들은 나만의 아 다시 할게요 어길라고 아 고생하라 그들은 나만의 연인이요 보고 또 보고 싶어 나만의 나만의 여인 나만의 그대에겐 못한 벌 못해주고 맨날 구제만 사준 나는 나는 아김도 모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쉽게 네가 날 떠날 줄은 몰랐어 아무런 준비도 없는 내겐 혼자 남는 마음을 가르쳐준다면 넌 핑계를 대고 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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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너로 부담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줬고 그런 만남이 순으로 오인자 저한테 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 같애 언제든 거 울린다 그런 만남이 어디를 타고 잘못된 건지 난 손 위에 가만히 조인식받을 두고 있을 때 출명하구나 내 친구에게 관심을 더 보이며 날 조금씩 멀리하던 그 어느 날 너만 내가 심하게 다툰 그날 이후로 너와 내 친구는 열었고 안고 난리 다 잤어야 느낀 거야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는 건 너와 내 친구는 어느새 다 저만 여인은 꽤 있었지 다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사랑과 우정 모두를 사랑과 우정 모두를 돌아갈 기회를 돌아가는 내 친구는 내 어깨 둘을 잃며 잊어버리라 되지만 잊지 못할 것 같아 그게 또 내가 좋아해 사랑과 우정 모두를 värm 사랑과 우정 모두를